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매년마다 찾아오는 그 만화가 드디어 나왔어요 서펠로님의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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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무시월 무시무시월 시즌 4가 최근에 드디어 나왔거든요 원래 할로윈 시즌에 보통 나오는데 약간 늦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요번 시즌은 어떤 무시무시한 에피소드일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뽀뽀 이야 이 얼마만에 보는 우리 스키드 어 그리고 그 옆에는 해피펠라 어 요 무시무시월 세계관에서 초 인기 캐릭터인 녀석이거든요 행복한 펠라 어 뭔가 굉장히 부정의 에너지로 가득 찬 아 너무 슬퍼요 그때 등장한 헤비펠라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러 온 행복 전도사 헤비펠라 입니다 그냥 무서워 지껴 어 야 이거 부정 vs 행복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인 것 같아요 자 부정 마스터의 부정 공격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야 이 세상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음 자 장점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우리 친구들 아 아 아 아 이거 뭐 창과 방패 대결인가요 자 좋아 어 오랜만에 보네요 릴라 어 해피펠라 인기가 많은게 엄마는 별로 맘에 안드나봐요 이거 약간 인형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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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이 인형이 움직인 것 같으면 나의 기분 탓이야? 어 자 일단 스키드 엄마 릴라가 볼일 때문에 스키드를 잠깐 펌프칩에 맡기러 온 것 같아요 오우 예아 에작에작에작에작에작 아하하하 이중 기다렸어 자 이 집에서 굉장히 뭔가 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드나요? 좋아 음 음 자 일단 스키드와 펌프가 오늘도 재밌게 놀려고 하고 있고 수지 음 음 펌프 누난가 보네 자 잠깐만 저 왼쪽에 가족사진 보니까 펌프의 진짜 얼굴 최초공개 잠깐만 오케 오케 고온 노 참 누난인 것 같네 잠깐만 이거 보니까 그러면은 스키드 얼굴도 나왔겠는데 어 여깄네 스키드 얼굴 약간 단발머리인데 상당히 커엽게 생겼습니다 자 하하하 근데 저 뒤쪽에 뭔가 움직였어 어 어 잠깐만 카빈 왜 뽑아 어 어 펌프 누나는 스트리머였네요 음 그림 그리는 방송 하나보네 그때 뒤에 등장한 우리 개구쟁이들 안녕 어우 쫓겨났고 와 색연필 얻었고 그때 뒤에서 드디어 움직이시기 시작한 해피틀라 어 야 끌려간다 일단 실패했어요 야 완전 저거 처키 인형이네 제가 어렸을 때 처키 영화 봤을 때 진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살인인형 처키 자 나 먼저 몰렉은 저번에 나왔던 그 악마 녀석이잖아 아 요 에피소드도 기억나네요 잠깐만 해피펠라 자 얘가 그림 그릴 룩 아니 요 정도면 살인 예고 수준 아니야? 어라 야 인형이랑 되게 으스스하게 그리네 얘들아 좀 이상한 거 없어? 인형이 그림 그리는데?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거 아냐? 야 인형 해피펠라와 대화까지 착한다 이제 어? 어? 저 게임은? 아 얘 좋아하네 야 안 돼 찔린다 찔려 얘들아 좀 이상한 점 좀 새벽 눈치채 왜 칼이 있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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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자연스럽잖아 너 안 돼 내 칼 안 돼 내 칼 주루 다시 끌러 가요 다시 끌러 가요 근데 어맹이들 이제 밤이라서 어린이형 맥주도 판다고? 이 시간에 영화 보는거 맞아? 아니 아 영화나 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그냥 난... 인형이... 시하고 싶다고 하는 거 맞아요? 어? 안 돼! 괴물 영화구나? 그 사이에 사라졌어! 얘들아! 야, 경찰이랑도 조용히 있는 거 봐! 사탕 가게? 사탕 가게 아저씨? 자, 얘들아. 뭔가 이상한 거 느낀 거 없니? 그니까! 인형 사라졌잖아! 아이, 왜! 납득하는데! 그러니까! 인형이 쉬할 리가 없잖아! 그럼 빨리 찾으러 가야지! 응! I'll start with the report Sure! What an ugly dog! told you! told you! told you! 저라도 되는 거 맞아? 자, 복수한다 이제! 행복하지 않은 펠라가 복수를 시작합니다 이제! 자, 드디어! 대위기의 시작인가요? 좋아! 탈출각은 무슨! 얘들아! 얘들아! 너 이제 죽은 복숨이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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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아! 우리 다 죽어! 어? 어? 저희가 그런 거 아닙니다 문이 열려있었어 뭐 어? 저것들은 펠로우가 필요한거 아니야 자 이제 언에피펠라 저 인형, 척키 인형 어디로 갈까요? 어? 악마까지? 저건 또 무슨 떡밥이야? 어 1팀 패거리들 멈췄나보다 아 당구 손님인가 손님 쫓아내버렸어 자 사탕가게 케빈 아저씨가 잔뜩 쫓니요 의도치 않게 마약사건에 연루될뻔 해가지고 잔뜩 쫓아있는 상황이죠 어? 음 아무것도 안쫓습니다 아이고 네 저 인형 아 사탕가게 아저씨랑 혼자 있으면 위험할거 같은데 자 활동 시작한다 오 노 노 노 오! 어 오오오오오 하아이 아임 해피 펠라 행복하게 해줄게 일로와 랩! 오! 진짜 찔렀어! 어떡해! 이거 완전 진짜 처키! 살인인형 그 자체네 에라이! 껌트랩! 이걸로 막을 수 있어? 응? 에잇! 아 진짜 위험했다 자 부상 입은 사탕 깨가 아저씨 치료해 줍시다 귀여워 잠깐만 인형이 주인을 알아버린 아저씨 화가 차오른다 이거 니네 니네꺼였어 인형 됐다 됐어 자 폭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살인인형 해피 펠라 과연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?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